안녕하세요 멸글쌍 입니다 제가 비타민 c 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어제 이슈가 됐던 내용만 좀 가지고 와서 다뤄 볼까 해요 뭐냐면 비타민 c 요법 자체를 상하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발표했다 혹은 상하이 시에서 어 공식적으로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라는 거에 관해서 좀 다뤄 볼까 합니다 총정리 편에서도 다루긴 했는데 이게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요것만 좀 따왔어요 3월 3일날 앤드류 박사님께서 포스트한 내용입니다 상하이 가버먼트가 직역을 한 정보인데 중국 내 중국 정보가 있는데 그 안에 상하이 정부가 있다는 게 좀 이상해서 그냥 상하이 시라고 명칭을 할게요 지자체 같은 곳이니까 거기서 공식적으로 비타민 c 요법 자체를 추천했다가 제목이에요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이 내용 이렇게 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이런 발표가 났다 라는 거를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달아 놓은 링크 에요 첫번째는 이건데 어 그냥 구글 번역을 막 돌렸어요 제목은 2019년 상하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종합치료에 대한 전문가 합입니다 이제 제목에도 보시다시피 상하이 시에서 공식적인 뭐 이런 문구가 없어요 상하이라는 곳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치료를 어떻게 할지 포럼 형태로 열린 거예요 그 장소가 상하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용들도 상하이 시는 무관해요 정부당도 무관하고요 상하이 의학협회가 주최한 곳입니다 전염병 저널에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라고 할 순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상하이 tv에도 지난번 보도가 됐는데 여기서 나온게 상하이에서 전문가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상 확인이 된다 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할 것이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일 이내로 혈장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추천을 하는 거예요 시행한다기보다는 혈장 치료를 하면 양성 반응에서 회복이 된 사람의 혈장을 취취해서 양성 반응이 나온 다른 사람에게 투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효과 효능이 있음으로 해서 중국에서는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정황하게 다 잡아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단계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포괄적인 진료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해파린 항균제와 뭐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산소포화도를 확인하는 거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세포를 죽여 나가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산소포화도 체크를 하면서 포괄적인 치료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포괄적인 조치 거기서 사용되는 게 해파린 항응고제와 고용량 비타민 c가 권장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치료를 시켜 준다 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짚어 보지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에서 고용량의 비타민 c가 권장되는 거에요 제가 총정리 편에서 알려주셨다시피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에 활성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회복에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빠른 회복을 도울 수도 있고 바이러스와 싸우는데도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투여량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도 이게 치료가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다는 건 없어야 하는 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증이 넘어간 건 폐렴으로 이제 발현이 되어버린 상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제 욕법이 시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번째 레퍼런스 같은 제목은 새로운 관상동맥 폐렴에 대한 고용량 비타민 c 치료입니다 여기서는 상하이 시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2월 20일날 시안에 있는 곳에서 이분들이 비타민 c 요법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 보니 나아졌다라는 거에요 근데 여기서도 4명이 회복되었고 8명의 환자가 태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건 몇 명이 관상동맥 폐렴 환자였고 그 중에 4명이 회복되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총 몇 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8명이 태어냈다 이런 자료가 없어요 4명 중에 4명 이러면 치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건 비타민 c 요법도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여러 처치 중에 하나로써 건의를 한다라는 거에요 여기서도 뭐 치료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제가 보는 치료 관점은 코로나 바이오스를 없애버려 치유로 거든요 비타민 c 가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좀 빈약한 근거 자료 발제 자료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c 에 대한 알러지 있는 사람 쓰지 마라 뭐 당연한 거고 기대수명 23시간 미만의 환자에게도 쓰지 마라 라고 하고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 시키는 기능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폐렴치료도 하면서 바리스를 사멸을 하는 병행치료가 제가 볼때는 올바른 치료법이라고 봅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기대수명이 24시간 미만에겐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뭐 제가 다뤘던 영상은 여기까지 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작금에 시작되면